엑스원 미댄 챗 엑스원과 함께하는 엠웨이브 미댄 그립 이제 정말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방송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바로 엠웨이브 펜버드 채팅이 남아있는데요 지금 채팅창에 많은 글들이 또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강예빈님께서 주노야 하면서 아주 소글프게 오면하고 계세요 주노 답장 한번 해주세요 누구냐 누구냐 아주 좋네요 이름도 꼭 읽어주세요 박혜선님께서 엑스원 멋있다 미니야 오늘 진짜 이뻐 미니가 이뻐이뻐한 걸 해주세요 미니가 이뻐이뻐한 것도 못하시죠 성함이 어떻게 된다고요? 혜선님이요 박혜선님 혜선이 이뻐 아쉬우니까 하나만 더 전수정님께서 요한아 아프지 말자 좀 아프지 말자 엑스원 아프지 마 저희 엑스원뿐만 아니라 원희 여러분들도 아프시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곧 무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일까요 멋있네요 이렇게 또 실시간으로 팬분들과 함께 대화까지 해봤던 믿앤챗 믿앤챗은 여기서 마치고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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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엠웨이 믿앤그릿 저희가 오늘 믿앤그릿에서 준비한 코너는 아쉽게도 다 끝났습니다 오늘 저희 엑스원과 함께한 믿앤그릿 즐거우셨나요? 네 멤버들은 오늘 어땠는지 소감 한마디씩 들어볼게요 네 저희가 엠웨이브에 이렇게 처음 와봤는데 저희 앨범 소개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지고 이렇게 멤버들과 함께 원희 분들과 함께 좋은 게임 할 수 있어서 좋은 추억 남기고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또 또 있나요? 그리고 저희 약간 쉬는 시간에 쉬는 시간에 간간히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가지고 너무 즐거웠고 질문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봐요 오늘 믿앤그릿에서 진행을 완벽하게 잘해준 우리 MC 승우 님 소감 안 들어볼 수도 없겠죠 네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저도 너무 재밌게 이렇게 한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전 세계에 있는 원희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 와주신 원희 여러분들도 정말 감사해요 멤버들도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우리 승윤 씨는 어땠어요? 저도 오늘 이렇게 MC를 맡아서 하니까 너무 재미있었고 진행을 할 수 있어서 그리고 저희와 함께 소통해주신 원희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와주신 분들 꼭 조심히 찾으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X1 활동 계획이 좀 궁금한데요 우리 리더 승우 형님 네 저희는 앞으로 이제 아직 못 보여드린 모습이 많기 때문에 또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다려주실 거죠? 네 사랑해 주실 거죠?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X1의 활동 계획까지 잘 들어봤는데요 어 승윤 씨 네 오늘 오늘 저희 연기하는 날인가요? 어 좀 자연스러웠죠? 아 좀 자연스러웠어요 믿앵그릿에 출연한 기념으로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서요? 아 맞아요 앞에 준비된 싸인보드에 맞아요 우리 멤버들 싸인을 남겨야 하는데요 맞아요 싸인은 기본이고요 하고 나서 예쁜 표정도 하나씩만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한 명씩 한번 저희가 남겨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쭈르륵 줄을 써볼까요? 네 동패부터 네 네 근데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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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을 위해 웃을 때 제일 예뻐 무대를 준비했습니다. 마지막으로 웃을 때 제일 예뻐 무대 보여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. 오늘 엑스원과 함께한 비대앵 그릿 MC 승우 그리고 MC 승현 지금까지 엑스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핫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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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핫 onze 핫 equations 핫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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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